아 진짜. 아 진짜. 아 진짜. 아 진짜. 아 진짜. 아 진짜. 아 봐봐. 조금만 일찍 넘었걸. 아. 아 기가 막히네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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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방향이 잠깐만요. 공항 가는 방향인데. 그냥 공항인데. 진짜 공항이기 보다. 진짜 공항이기 보다. 진짜 공항이기 보다. 진짜 공항이기 보다. 진짜 베테랑 가는 거야? 진짜 가 봐. 다 베테랑이. 공항이 아프테로 오라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. 가면 공항에 미션이 있었나? 어. 여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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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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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예요? 아니. 주는 거예요 바로?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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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? 가지고. 뭐. 하하하하 마. 바이바이. 보 Japan. containing다ich. 빨리 빨리. 어차피 뭐 진짜 어디 가봐봐 우리 진짜 어디 가봐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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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어디야 어디 어 진희야 진까지 다 왔어 우리 팀이 아니에요? 오늘 어디 가요? 우리 어디 가요 오늘? 아니 맞어 지금 어제 풀고 오늘 또 내려 아 뭐 이렇게 어디 가는 거야 우리 우리 있네 아 미션이 있었네 이거 진짜 여러 번을 아유 아침을 왜 먹어서 어 이미 갖고 갔어요 검을 뭐를? 노란색이 검이 있었어요 여기 검이 있었어? 네 지금 혹시? 네? 비행기 편을 죽는 거예요? 아니 어디 가요? 하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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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? 베트남 아니 어제 맞춰서 여기서 지금 또 베트남 들어가는 거예요? 아니 저 광주 같다 부산 많은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몇 개가 생겼어요 여러분? 뉴스 마shot 나중에 바로 출발 いうました schaffen시섭에 다같이 가요 베트남 진짜 ayudaton 아 고마워요 고마워요 지금부터 첫번째 미션 제가 발표하셨습니다 간검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 상대 팀 멤버를 선택해 팀원을 고치하십시오 지금 있는 팀원 중에 한 분을 잘 의뢰를 해서 방추를 시키시면 됩니다 노란색이 2개 여기 하나 이게 0개 아 왜 나를 뽑아 하나 둘 셋 단계리 단계리 야 진짜 나 이런 줄 몰랐다 너 이동 야 있어 하나 둘 셋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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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него 야 가위바위보 저희도 몇 점 했어요? 아니 정리? 정리 거. 정리 거. 내 거? 라이파이 프로듀스. 저희는요. 2만 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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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게 아니고 나랑 공연 도의가 잊었어요.